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를 직접 만나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들리는 소식을 미뤄보면 윤 후보 자신뿐만 아니라 야당 선대의 분위기가 대략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판단을 만일 윤석열 후보가 내리고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엄청난 착각 치명적 오판 도를 넘어서는 자만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법조인 출신들이 대체로 완고한 경향이 강합니다. 정해진 규정이나 털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법조계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유난 사고와 판단에서 문제를 가진 인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의 단점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 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무슨 유능한 사람이다 보다도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의 상대에 당하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험결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이외에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치명적 착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2월 3일 야당 선대위의 동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주장이자 소식 때문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이 실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윤석열 후보 이외에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내세운 그런 소식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수 사전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입이 찢어지겠습니다. 스스로 죽는 길로 달려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이 없는 사람이로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수 그러니까 스스로 사전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입이 좋아서 찢어지겠습니다. 윤 후보는 스스로 죽는 길로 달려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이 없는 사람이로군요. 제 논평은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거들이 지금 축적돼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소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100% 윤 후보가 자멸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패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이 승리할 방법을 찾는데 이 정도로 둔감하다면 이 정도로 우둔하다면 그것은 곧바로 패배해도 싸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슨 근거로 스스로 사전투표 대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윤 후보는 패배를 99% 이상으로 봅니다. 제가 100%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100%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세 번씩이나 여당의 압성을 가져다 준 귀한 보물이자 그들에게 결정적인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여건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와 당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사전선거 조작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의 사전선거 조작은 그냥 주장이나 의견이나 가설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6월 파트너스 hstv가 지방선거 조작에 관해 다른 방송에서 나온 분석 결과입니다. 여당은 무난히 인천시장 선거에 승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전선거에서 무려 12%대의 조작을 단행했습니다.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인천시장 선거도 이 정도로 확실히 승리하는 것을 굳히기 위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면 꼭 이기고 싶은 부산시장 선거나 대구시장 선거는 얼마나 심하게 조작했겠습니까. 인천시장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59.59%대 미래통합당 유정부 후보의 40.41%로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격차는 19.18%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양 후보의 격차는 66.45%대 33.85%로 그 격차가 무려 32.9%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32.9%의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6.86%를 더해주고 그 다음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마이너스 6.8%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3.66%입니다. 이 숫자만큼 바로 인천시장선거에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접전지역인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그런 선거에서는 그 숫자가 바로 10%대에서 20%로 훌쩍 뛰게 됩니다. 그만큼 조작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한다는 것은 사전선거에서 조작한다는 것은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3구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사전투표 조작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면 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시골 면장도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지적능력이면 그냥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동네 변호사로 아름다운 부자 와이프와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사전선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증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웃성을 치고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을 지금 앞둔 시점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민경욱 전 의원의 소식에 의하면 사전투표에 손수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정도의 지적능력이면 면장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면장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자로 있는 부인과 함께 동네 변호사로 잘 살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능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을 열거하자면 한 권의 책을 써도 다 못할 정도 단점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워낙 단점이 많고 그 상대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윤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소 60% 이상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윤 후보가 사전선거에 손수 참여하겠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윤 후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이 유능해서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실망스럽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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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